내가 직접 돈 주고 산 옷은 이게 처음이야, 언니. 그게? 뭐야, 별로야? 그게 뭐랄까. 구제군복 같아 보여서. 뭐 주머니 많은 게 뭐 어때서 그래? 이게 얼마나 유용한데. 나한테 맞게 나름 리폼도 신경 써서 한 거거든. 그래? 아, 됐어. 웃지 마. 중요한 건 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젠 달라.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. 어. 좋기 괜찮네. 그치, 짱이야. 좋아할 줄 알았어. 완전 끝내주잖아. 그래, 짱이야. 끝내줘. 얼마나 많은 걸 넣을 수 있는지 언니는 전혀 모를걸. 미안한데 레드룸 위치는 나도 진짜 몰라. 괜찮아. 누가 아는지 알고 있으니까. 그게 누군데? 제트기가 필요해. 제트기랬잖아. 뭘 주고 달래야지. 돈도 시간도 안 주고.